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제가 감히 뭐 이 레전드 선배님 앞에서 재롱 한번 피워보겠습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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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정조욱 선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어우, 부담스러워. 네, 예, 예. 자, 지금 보면 꼴대에 저 뭐 징인가요? 네, 징입니다. 아, 징을 하나 걸어놓으셨는데.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게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저 징을 맞춰서 한번 제가 크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, 징이 타겟이고요. 세게 강하게 차야 징 소리가 나는 거니까. 징을 맞춘다고? 저 한 열 번 차도 한 번 못 맞출 것 같은데. 좋습니다. 편하게 보시고요.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정조욱. 정조욱 치범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됐다! 골! 골 때 말렸어, 골 때. 아, 야! 골 때 말렸어, 골 때. 아, 징 이상하게 치네. 아, 징을 위에서 쳤어요, 지금. 아, 쉽지 않아요. 몸이 안 풀려서 그렇지, 몸이 안 풀려서. 지금 추워서 그래, 추워서. 추워서, 추워서. 날도 추워서. 스트레칭 좀 해요. 자, 자, 시범 잘 됐어. 정조욱 치범입니다, 정조욱! 정조욱! 됐어! 오, 죽을 끊었어. 정조욱 치범입니다, 정조욱! 아, 끈을 끊었어요. 끈을 끊었어. 네, 끈을 끊었습니다, 지금. 잠깐만요, 끈을 끊어버렸네. 둘이 더 어려워요. 되게 위협적이다. 공, 저기에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냐. 너무 어려워, 너무 어려워. 자, 정조욱 치버로 봅니다, 정조욱! 정조욱, 슛! 정조욱, 슛! 된다! 정조욱, 슛! 슛! 정조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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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 완전 가운데 맞았어, 완전 가운데. 완전 가운데. 역시 특정왕이야, 특정왕. 몸이 안 풀렸을 텐데도. 안 감독도 3개 녹화해 봅시다, 한번. 이건... 푸신다, 푸신다, 푸신다. 3개! 연습을 한번 차볼게. 이거는 한 번에 맞춰야지. 연습 한번 차고. 그렇지. 어나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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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더. 오, 되겠다. 된다. 됐어. 야, 됐어. 파이팅. 됐어! 잘한다, 잘해. 잘한다, 잘해. 잘한다, 잘해. 역시. 역시. 섹시! 섹시! 야, 장 감독님은 슈선하네, 슈선. 인정이에요, 사실. 슈선 인정이야, 진짜. 진짜 존경스럽다. 진짜 존경스럽다. 대단히 생각해서요, 태어난 좀 더 못해. 감사합니다. ktor, 정육이 시작했을 때, 감사합니다.